하늘이 시원한 스파 몰라 진짜 몰라 그냥 하는거야? 진짜로 이거 엄청 귀여워 플룩 플레이어? 진짜 플룩 플레이어 어 이런 플레이어 예측 못해 어 오 파워밤 오 사기 어 아 라시드 너프 플리즈 너프 케콘 플리즈 이보키 라시드 어 이북키 라시드 고키 조금 아 노노 고키 엄청 세 이거 데블드 리버스 EX 세 저거 0 플러스 마이너스 0 십사기 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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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컴파운드 아주 좋아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반대로 여행 오오 오우 익enced 감...감자튀김 알아 감자튀김? 오르 우여 프렌치프라이 아냐아냐아냐 알렉스 해 까 보리가라 어.. 어.. 감.. 코리안.. 알렉스.. 어.. 콜드.. 감.. 감튀.. 감튀.. 감자튀김..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 아.. 몰라 몰라 몰라.. 스트리트팔을 몰라.. 와.. 아.. 오! 원 모어 찬스! 아.. 왜 왜.. 아.. 어.. 오오.. 이거.. 1-0? 이거 다 1-0? 예.. 감튀.. 감튀 뭐야? 감자튀김.. 감자포테이토.. 트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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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 감튀.. 아.. 이거.. 소주.. 맥주.. 소맥.. 소맥.. 아.. 나 소맥 좋아.. 소맥 좋아? 한국 오면.. 한국 오면 같이.. 소맥.. 소맥.. 알았어.. 왜냐면 두바이.. 소주 없어.. 술 엄청 비싸.. 엄청 비싸.. 진짜.. 아.. 근데 캐콘급 갔다와서.. 가기 좀 안돼 안돼.. 괜찮아.. 1번.. 지금.. 지금? 오케이.. 알았어.. 아.. 마블리스.. 아.. 뭐? 마블리스.. 아.. 오케이.. 아.. 큰일났다.. 통역가가 떠나갔다.. 아.. 죄송합니다.. 하무스.. 아.. 하.. 아.. 아.. 죄송합니다.. 한국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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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벌트 플레잉 그라쉿.. 아이스.. 1-0, 라이? 네.. 아.. 아.. 3라이크 콤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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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아.. 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블랙박스.. 플러스 1.. Dwight.. 오케이.. 아.. 뱀트랍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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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매 putt. 아니 matrix 배지. 밑에 미스. 바이센 벌써 비틀가르가 없어서 비틀가르가 없었잖아요. 어우. 밑에. 2. 오와. 유버서리. 이거 다시. 긍정드리구요. 오! 오! 가슴들. 오! 아우 좋아! 빛을 걸, 아래? 오! 나이스! 이번 dancing 2은 미팅!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시하면 안됐는데 저게 장군들이 다 그거 하거든요. 대시 하고요. 네 이거 대시하면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오 나이스. 넌 파워드 미니엄 판치 어어어 아Cause은 Cho 그럼 좋아요 오 네 오 나이스 DP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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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us pull 아 Tiny 스 BOOM 구메 이 era recibuses 요 bund치 어으 여기 염 오, 안타깝은 슬라이던데 흩어져요 움직여있어요 그는 모두 미터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더 대신 네 빅보드 리액션은 아주 좋아요 DP 좋아요, 플러스 백돔 스위드가 변했죠 오, 좋은 DP 어어어어어 육식일 fase 육식일 육식일 육식일로 알아서 바로 정확한 육식일 육식 78 그냥 윽식 야 상관없습니다 저 경기하러 갈게요, 앵그리버드랑.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yes Winners Finals are gonna be Verloran with Angry Bird. Akuma against Kami. But I have seen them play in Casuals and Verloran was doing really good. 첫 번째 반응, 제가 알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Welcome GTR. Thank you. So you're sitting by yourself, so I thought to give you a hand. And shout outs, shout outs to all the Korean viewers here cheering for the boy Verloren. Yeah, actually. How many viewers have you got? We had Hamoud and Verloren commented the previous match and they were both speaking Korean. Oh, Hamoud speaks Korean. But now, unfortunately, you're going to get stuck. Yeah, this is winner's final. But why is the quality like this? I think it's just us. It's an auto quality. Okay. This is a really good match. Yeah. So we are on top five already. Yes. I think whoever wins this is going to win the.